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승도를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영적건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세계성교대회와 또 예원성교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성교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싹 다 버리고 이러고 망대를 그렇게 찾아서 기도를 누려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칠미순을 통해서 현장성교를 그렇게 변혁시켜라. 현장을 변혁시키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어진 예원성교대를 통해서는 2, 3, 7 선교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을 비웠습니다. 핵심이 뭐냐. 237기의 나라 각 나라별로 장로를 세우자. 그래서 명실공의 가든지 보내든지 전 세계 각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체험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237 장로를 세우는 시간표를 가지던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주보에도 딱 정해지면 정확하게 237기의 나라가 딱 정해지면 그 명단들을 주별도 올리고 저 이제 희성교 홍보관에도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검나게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진행된 선거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37기의 나라 장로를 세우는 거 이거 전 세계의 기독교 2000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작은 우리가 모여서 세계의 성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많은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 물론 이 성교는 좋겠지만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은 선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저 안드레스같이 저렇게 과거가 복잡한 사람 이상하게 그를 통해서 왜 그러냐 당신이 전능하니까 능력이 있다는 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같은 지랭이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가능하다. 부족한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잡았으니 우리를 통해 237나라 오천조 보금화가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천연만의 회복된 증거 우리는 이제 구축된 237선교 시대음을 발표하도록 국내는 다민족선교 해외선교 이 투트랙을 이제 이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온 땅에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자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파워풀하죠. 내가 우리 이부때 이 안드레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간증인데 굉장히 파워풀하죠. 막 그냥 열정이 넘치고 성경을 32번이나 통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이 보금 깨닫고 막 그냥 보금을 증개했지만은 잘 모르니까 성경을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주의 빠지고 이상한데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 60번이 뭘 말하느냐 요한복 5장 29절에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이 안드레스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응계 모두 성도들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2, 3, 7 선교 주욕으로 모두 다 한산도 빠지옵시다. 스윙 받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간 선교 축제가 계속되면서 교회적으로 한 가지 미루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 전문교회 위원회입니다. 이 주문교회 위원회는 2023년 장애인 주일이 이번 주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 농인교회 드림교회 또 우리 사랑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4월 20일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장애인 날이에요. 원래 지난 주간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오늘 이번 주에 하는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또는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고로 해서 장애가 장애인이 되는 분이 많아요. 사실 사실 통계를 보면 살아가다가 사고로 장애인된 것이 80%에요. 80% 거의 다 그러니까 잠재적 장애인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인 삶은 이런 신체적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 저는 못된 신앙이라도 이건 몰랐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성경을 읽든 알리겠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권세가 주어졌다. 놀라운 권세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못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보험에 선한 영향을 입히느냐 못하느냐 못 입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느냐 못 꺾느냐 내 속에 차도 온 이 흑암을 꺾느냐 못 꺾느냐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결과예요. 남이 비웃더라도 남이 조롱하더라도 예수 이런 것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핑계 끌어로 삼지 마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웃 변명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영적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부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삼철단을 오천조 보험을 이루어가느냐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은약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때 흉원을 초월해서 이삼철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내가 장애인이라 뭐 하겠어요. 장애인이 무슨 직장을 제대로 다니겠어요.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뭘 할 게 없어요. 장애인이 뭘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존재 이유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기도. 기도. 이 강단의 은약을 붙잡고 최고로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요.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보 기도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요.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모든 삶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회복이 들어있어요. 얼음을 당하면서도 기도 안해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식으로 이해하는데 체험 못해요. 나를 통해서 지금 생명이 살아난 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 체험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삶이다. 이분도 안드레스 목사님 그랬잖아요. 길을 걸어가면 주차장 버스 설 때 정류장에서 옆에서 전하고 머리 깔아 머리 깔아서 보험 전하고 어디까지 누가 만나면 보험 전하고 저는요 내가 들으면서 어쩌고 내가 하는 걸 그대로 하냐 뭐 택시당은 택시당 보험 전하고 그 양심이 신앙 구원 받은 신앙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행해 거부하든 영접하든 상관없어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택이 타가지고 내가 보험 안 한 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되게 바빠서 빨리다 빨리 내릴 때는 몰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다 영접시켰어요. 대부분은 다 이 염주 다 떠들어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 보험을 증가해야 될 때 했을 때 영접입니다. 우리 공연 오는 공연 오는 사람들 죽은 총회부터 다 영접시켰어요. 무조건 내 방에 올려면 영접부터 시켜버리고 은행 지심장 왔다. 영접 그게 제게 준 사명이에요. 목사 만났는데 영접하시길 지옥 갔다 내 핏값 묻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미장원 영접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앙의 양심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안드렸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망나는 사람마다 보험 증가해야 되겠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지루합니까? 목사 수십 년 됐다고 그런 소심이 없었었습니까? 남에게 미룹니까? 변명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오늘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오늘 구원 처음 받은 것처럼 오늘 전두다 처음 된 것처럼 아멘 여러분 환경을 보고 불평 원망하고 변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은 전념이에요. 전념 누가 사람이 불평을 하면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불평합니다. 불평 불평 한국교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교회 불평 목사님들 불평 계속 불평 불평의 전념 싹 다 불평이에요. 그게 어떤 성의 역사 안경이 허감이 꽉 차가지고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 무슨 새로운 미치 미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불평 원망하고 변명하면 성의 역사 안 합니다.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고 아멘 그래야 그게 성의 역사 하시지 서로 막 짜증내고 싸우고 긴장하고 불평하고 무슨 그게 성의 역사 합니까 허감이 가득 해서 전념 이라니까요 불평 원망 하다가 처절하게 망한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저희분들 주특기가 하나님 주력금 시켜줘도 감사 없어 계속 불평 이야 조금 되면 희희 웃고 조금 어려 목이 마르다 배고 보다 막 불평 하고 하나는 다 죽여 싹 다 하나는 제일 싫어하는게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겁니다 보통 불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심부름한다니까요 하나는 제일 싫어해요 그걸 다 영계 모든 성도인들 24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베드로와 용안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굴하는 안전병이를 예수 걸소 이름으로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계집종 여자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나중에는 맹시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던 베드로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다는 소식 듣고도 오히려 의심하면서 그렇게 안가세요 결국 주님 찾아옵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존재였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모습과는 180도 다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베드로도 이 정도로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예원계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신 권세를 확실히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죄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이끈의 현장 변화입니다 1절부터 3절부터 제9시 기도시간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올라갈 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 3번을 꼭 기도합니다 모슬림들은 하루 5번 하죠 시간 딱 정해놓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도 기도할 시간 되면 바로 방에 들어갑니다 앞면 못 씁니다 바로 갑니다 지금도 모슬림들은 다섯 번 유대인들은 세 번 하는데 유대 시간법이 뭐냐 해가 뜨면 1시 입니다 해가 지금 12시 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후 3시다 오후 3시 19시 12시 다 돼가잖아요 19시 오후 3시 쯤 된거에요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하루 세 번 기도한다 이건 하루 종일 정하게 돼요 하루 종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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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시시해서 오후 1시 기도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데 1시 기도 그거 안 놓치려고 아침부터 1시 기도 1시 기도 1시 기도 하루 종일 1시 기도 1시 기도하는 시간 정하고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하나 한 번 하는 것도 지키기가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니까 근데 하루 세 번 이건 완전 24기도에요 24 무슨 말입니까 하루 세 번 하라는 이 말은 24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잘못돼도요 전시체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한다 하루에 한 번 제대로 정식 기도한다 큰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기도 왜 이런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되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냐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불평하고 막 그냥 비교하고 그런 온갖 열등의식 온갖 것 다 느끼면서 하나만 해요 기도하래 요즘 선포되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칠망대 일곱 미션 세우는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237 나라 오천 보고 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면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 기도 많이 한 분이야 끝난 거예요 저는 집사장 때 그 닉네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문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책임져 버려 그냥 지금도 여러분 하나는 이명기약 가지고 매일 기도한 분들 그 기도 비밀 유리는 분들 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분들은 기도 안 할 거예요 대 부도 가면서도 악자까지 기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딱 잡혀버렸어요 기도의 맛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이 뭐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라 보호자의 능력이 뭐요 393이에요 인쇄 다 해가지고 다 주었습니다 전부 다 인쇄 해가지고 인쇄가 다 돌려줬습니다 저도 이걸 다 성경과 다 가지고 있어요 393 이거 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할 것 다 했습니다 이거 393 기도를 이렇게 하고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다 포코팅해가 다 줬다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다 나눠줬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런 기도 안 해요 어느 종교는 기도 없나 누군이 기도 안 하나 응답 못 받아요 은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93 기도 393 기도 393이 뭡니까 사무실 가서 카드 받아 가서 오늘 새로 시작해보세요 계속 393입니다 삶의 일체 성삼의 하나님 오력 보자의 축복 신관총 이삼절빛 아멘 쫙쫙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수준 나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수입받게 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배를 딱 올리고 바로 기도 시작합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면서 바로 성부 순자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수하기 전에 방 나가기 전에 내 방에서 일어나가기 전에 지구 한 바퀴 돕니다 내일 하루도 안 빠지고 어디 갔어든지 여러분 393 누리는 기도를 유무삼 그러잖아요 긴 호흡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보좌의 측본들이 가야 좋으사사 날숨 성령 측만 가야 좋으사사 질병도 취해도 건강하지요 낮시간에는 뭐라 그러세요 만남을 통해서 다 기도 전복이야 낮시간 활동하니까 만나는 게 다 만남의 사건 이 모든 거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대화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지혜를 주십시오 다울 주십시오 언제나 만나면서 밤에는 중요한 모든 정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총정리하고 기도하지 그러면서 자면 그러면서 기도 다 끝나고 정리 딱 하고 자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의 흐름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면 진짜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남모르는 영적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4, 25 영혼이라는 이 메시지가 초억적 응답으로 미인미 채용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2, 3, 7 성교 운동을 만드는 그런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에게 한 사건을 예비해 두었잖아요 바로 나면서 이 만남이죠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져 구글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바라보도록 세워졌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이 성전 전체가 다 온통 다 황금으로 다 그렇게 칠해져 있었어요 황금으로 다 그렇게 도금이 되어있어가지고 아침에 동쪽 해가 쫙 뜨면 그 해가 이렇게 뜨게 되면 굉장히 성전이 확 비치면서 빛이 팍 나게 되어있어요 그리 빛이 나요 그러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성전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고 뷰티풀 게이트라 성전 문을 들어가는데 뷰티풀 게이트라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미예요 아름다운 미 미문이라 본문에 이 안전병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 아름다운 성전 문 그 문의 아름다운 문 앞에 그래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니까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구제가 또 그 당시에는 종교에 구원과 관계되니까 많이 벌이도 괜찮았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그랬어요 매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구걸하며 살아 4단전 4단 22절에 보면 이 안전병이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어요 남해서부터 그렇게 살아 지금 40년 동안 구걸하고 살아 그 삶 속에 뭘 느끼겠어요 절망감뿐이에요 절망감 열등감 비교식 후회 한탄 원망밖에 없었어요 이런 안전병의 모습이 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었다 이건 뭐요 운명입니다 운명 자기가 원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상세히 삼장의 사건이 인해서 남자의 구성은 한 사람도 빠지 못해서 모두 다 열두 가지 영적 문제 빠지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기 가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결단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영세전에 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세요 영세전에 영세전 그리스도 예수님은 원래 뭐요 하나님의 본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참식이 삼장으로 인해 범죄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대속과 피를 흘리시므로 이 모든 우리의 모든 범죄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성천하셔서 이제는 뭐요 재림주로 인류를 심판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요 심판주로 오시면 끝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해가 빛을 멈추고 해가 열을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빛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해를 비추니까 해가 반사받아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해가 반사하니까 달이 비추고 달이 비추고 지구가 비추고 하나님께서 해의 빛을 딱 쏘지 않으면 끝 우주 종말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 정원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마 2, 3, 7 나라 5천 종 보금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로 기도하는 순간에 이 사인이 말이요 생각도 하지 않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우리 성교사님을 파송했다니까 금요일날 이스라엘 살고 있어 이스라엘 시민권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임박했다는 증거지 임박했다는 증거에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참 영원한 것으로 2, 3, 7 성교 망대를 세운다 국내 단민족 성교와 해외 성교라는 투터를 가지고 은약적 도순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글씨와 떠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 3, 7 나라별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진행이 되겠지요 스위스의 개혁 신학자인 에밀 브르너가 이를 말했어요 교회의 성교적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교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여원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성교하기 위합니다 성교는 실패가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얼마나 효과적이냐 더럽게 하자는 문제지 싹 실패량이 없습니다 성교는 흉내만 해도 하나님이 관심과 주신다 흉내만 해도 흉내만 해도 잘 몰라도 흉내만 해도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 교회 존재의 이유가 성교다 나의 존재의 이유도 성교다 성교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성교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성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교해서 방붙고 하면 성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답이 나와버리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은 이 성령의 망대요 사단 망대는 무너테려는 주역이 된다 각 나라별 오래된 허감 문화를 우리가 꺾어야 돼요 전부다 신이 있습니다 그 허감 귀신들을 꺾어내야 돼요 영계 모든 선거들 이런 성교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영적 권세입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래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안전병이가 습관적 본능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직의 눈을 열려있던 베드로는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주목하여 주목했다 아티니사스라는 헬라말인데 주목했다 이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 듯이 막연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안전병이는 받고 싶은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고 싶은 심정이 서로 다 달랐어요 안전병이는 물질을 받고 싶었고 베드로는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영생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사단이 준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고자 할 때 주목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하여 주목해서 그게 뭐예요 삼일조 운동이에요 삼일조 삼일조는요 한 영혼에 대해 주목했다 집중했다 안드레서가 감옥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면회하면서 그렇게 안 돼서 만나면 안드레서는 싫다고 만나기 싫다고 욕하고 안 만나고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자 이 전도자 만들었잖아요 내 같으면 에이 씨 그것도 교도소님 주제에 35년 행받은 주제에 지가 뭘 잘났다고 내가 오면 만나주지 안 만나주고 도리어 막 욕하고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이런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두 번 갔는데 반응도 안 좋고 아주 나를 무시하고 의심적인 것 같고 에이 다시는 안 가야지 그렇습니까 원 모 한 번 더 아멘 한 번 더 가시라고 집중 집중 관심이지요 원약적 도전했습니다 장기결석자와 세 가족 모두가 다 예배와 교회와 제자와 될 수 있도록 영적 흐름을 이어가는 이어가는 운동 지속적 이어가는 운동 그 영적 흐름이 개인과 지역민족 이삼틀나라는 오천족이라고 이어가는 이 삼운동 하나님 내게 주님의 심정으로 이러분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사사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라 예수 거시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허물었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의 진가가 이렇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이 영적 특징이 뭐요 단순 단순 순성입니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 거시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가 안준비 고치려고 성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얻으려고 구글을 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글 하니까 그냥 쳐다보고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준비 기도했습니까 집중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말한 것뿐이에요 내게 내게 준다 이름 서시기 바랍니다 무슨 준비를 많이 내가가 뭐 필요해 내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있어라 만하라 노바디야 그 입에서 이름이 나올 때 에브리바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용 단순하게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라 예수 거시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라 예수 거시도 이름으로 다른 데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거시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거시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합니까 예수 거시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거시도 만이 우리의 유일성 되는 정보자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름으로 안상호 이름으로 응답이 없습니다 석가 이름으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 귀신이 성령이 역사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 한다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시간 지나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게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드렸잖아요 개척계 초기하면서 치유 역사가 많이 났어요 뭐 개척하다 보니까 뭐 귀신들 이 사람 내가 뭐 귀신을 쫓아 봤습니까 나 구형도 못해 봤는데 그런데 예수 성경 보니까 사복음 세워보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게 나가더라 하니까 내가 귀신 쫓게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내가 그런 거세인 줄 몰랐어 개척하다 보니까 아니 안전병이 윤복이 들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더라니까요 보고 내가 놀랬어 이야 되기는 되네 되기는 되네 기도하니까 되기는 되네 희한한 일이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 신앙이 안 잘합니다 믿음이 안 잘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스 다 비슷한 존재들이 심플 라이프 아멘 머리가 복잡한데요 성력 인도를 못 받아요 그냥 그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병이 걸어서 집으로 걸 가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앞뒤 문명 따지지 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게 해주신 권세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끝나요 우리 경호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지금은 안집사 됐는데 교회도 안 나왔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믿으러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말만 들었는데 어머니가 빙의가 왔어 집안이 그래 어머니가 빙의가 막 기신 들려가 막 발작을 하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친구가 전화 걸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완전히 완전히 기신들어 난리다 어디 가면 되겠노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래 예수 이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 이름만 외쳐라 외쳐라 아들이 그래서 그 어머니인데 예수 이름 예수 예수 계속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 외쳤대 들어보니까 한 시간 했는가 그랬는데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했더니 그 어머니가 조용히 그냥 조용해지더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왔는데 친구가 예수 이름 말한다고 하니까 역사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수 믿고 그 어머니가 조금 전에 내가 이거 말 설교하기 전에 한 분도 확인한다고 야 어머니 교회 잘 다니냐 아니 그 무당들이 당하는 그 끝나고 나지 영접하러 뒤에 오는 그 귀신이 나타나고 막 막 괴롭히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쫙 나타나더래 그때부터 회복대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안전념으로 계속 집사라고 지금 확인하고 들어오면서 내가 확인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회도 안 단해인데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역사에 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교회 단해는 여러분이 말하면 역사 안이나 하겠어요 그래도 안 하지 악착같지 안 한다 예수 거시도 이름으로 각 나라 가문의 오래된 운명 허감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허감 결박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학업 나의 사업 나의 이 모든 모든 이 직장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기도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모든 무능 기도를 다 바꿨어요 예수 거시도 이름 부를 때 역사일날이 돼 있어요 이 미래에 들여닥칠 모든 재앙도 저주도 예수 거시도 이름으로 없어 48자 운명 다 빠져나갔어 우리 집안의 가문의 저주 다 끝났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 영적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신 예수 거시도의 그 이름의 근세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평소 때 매일 이사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인하여 힘이 놀랐고 놀라여기며 놀라니라 이 안전병에게 예수 거시도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발과 발목에 큰 입을 얻고 뛰어서서 걸게 되었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원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올라갑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아멘 막 신이 나서 찬양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주팔장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얼마나 감격한 그 감격을 주체를 하지 못해 이게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그래 관심이 많고 얼굴이 심각합니까 뭔 글에 세상 욕심이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베드로와 요원을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라 이 안전병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기억이 놀랬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난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현장이 바뀌어버려 안전병이 한 사람 때문에 11절에 이외에 보면 안전병이가 이 기작을 일으킨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있어서 예수가 글씨로 정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먹고 우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치유했대 전부 감동받아 그날 돌아온 사람이 5천명 5천명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임을 베드로는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안전병이는 자신이 치유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인공을 돌렸고 베드로와 요원은 그 앞에 쓰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 인공을 돌리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정거한 결과 다 영광이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명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하루아침에 예수의 이름 근세를 사용하면 그렇게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될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여기에 모든 성도들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전병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였다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와서 자리에 데려와서 앉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 안전병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 성전에 와서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다 성전 미문 그냥 왔다 갔다 반복적 행동 교회가 구제도 해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 우리 교회도 NGO 유니월드라는 복지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올해가 공식적으로 출발한 지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 8개국 연락현장에 해외 아동결혼 교육지원 문화교루 직업교육 자립지원 긴급구호 등의 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전세계 5천명에게 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으리월드 사회가 하는 본질의 이유가 뭐냐 본질의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 이 복범을 전거하기 위한 유일생의 복범을 통하여 육신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기 위해서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성교의 접촉점으로 도구로 서는 것 뿐이에요 복지의 문화적 뜻이 뭐요 행복한 삶이란 뜻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세요 뭐 행복합니까 둘러싸여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해방시가 주야 행복한 거지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37나라 오천종족 복범을 이룬 때 스윙받게 돼야 되는데 모든 성들 내게 주신 예수 궐수의 놀란 권세 권세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노력해서 시험치세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권세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가지고 사용하셨어 나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하급현장 모든 현장에 모든 민족에게 전세계 237나라 오천종족 그 현장에 이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막연한 종교생활 감각없는 종교생활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대게 도와주소사 기도가 있거나 현장을 변하시고 내가 사용해서 잠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지금부터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소사 예수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구